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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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여긴 차량용 폭로거든. 지면 큰일 나. 또 정전이군. 무슨 문제라도 있나? 라이트를 켜면 괜찮을 거야. 5-6. 여기서 꺾자 비상사태 발생! 비상사태 발생! 이건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렇게 긴장할 건 없어 이 문 안쪽이 살려줘! 벌써! 벌써! 엄청나게 크곤 죽어라 이 괴물아! 이 녀석들은 대체 뭐지? 이 녀석들은 대체 뭐지? 이런 실물은 처음 봐! 설마 공룡이 성격으로 한 건가? 하마터면 금일 날 뻔했군! 이 녀석들은 뭐지? 괜찮나? 자네는 민간인이로군! 무기를 둘 테니 따라오게! 비상사태다! 기지에 괴물이 침입했다! 괴물의 숫자와 정체 모두 확인 불가! 어떻게 지하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지상과도 통신이 두절되어 우린 지금 고립된 상황이다! 지원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력으로 살아남는 수밖에 없어! 자네에게도 무기를 지급하지! 민간인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문이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적의 정체를 모르는 이상 약속할 순 없네 여차할 때는 이 무기로 자신의 몸을 지키게 사용법은 지금부터 알려주지 쿠킥이 지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게 무엇인지 다 차는 trouble 그렇지만 최대한 방어 단출만 열어가라 전Take 가ortic도 proprietllan experiment そreat 아ola 한 상황 유 stigma 제법 소질이 있군 끄읍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격벽이 내려왔습니다. 기존 경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 내 권한으로 격벽을 해제할 수 있을 거다. 다 함께 이곳에서 탈출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주변을 경계하며 따라와라. 인간이 괴물과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라. 알겠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